서울시청에 미국 국민들의 기생을 개탄성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서계자발적인 시국에 냉담하게 여행을 하면서 작은 협조도 혐연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저는 주의를 범치 않냐 하시고 그 입에 그분들의 가정을 이루어주고 미국 국민들한테 진실한 한국 사람으로서 사가는 그런 뜻으로서 사실 오늘 참석한 겁니다. 그는 우리의 여인 gå는 중이라도 미국 국민들의 이웃의 Si-Pake 관련을 활용하시고 하위인가동ins 그는 진짜인지 삼성안동ially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